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하이드로 리튬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은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실 분들은 명확하게 좀 가격선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깨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앞으로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의 중심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새만금의 배터리 공장 제조, 건축허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워낙에 이 새만금 쪽에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공단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이드로 리튬도 이런 관련된 기사 내보내면서 또 급등을 같이 만들어냈는데 사실상 하이드로 리튬이 뭐 그렇다 할 좀 이런 내용들을 잘 내보내지 못했고 그에 따른 또 뭔가 진짜 매출로 연결될 만한 내용들이 잘 없었어요. 아직까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용만 나왔지 뭐 리튬 포스처럼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에코브롬 프로 비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형 기업들의 수주가 들어왔던 부분들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미미하게 좀 흘러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올 군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러 좀 안 내보내고 있지 않나 그 흐름을 일부러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수급이 분산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 호재로 좀 작용을 만들어낼 예정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하이드로 리튬은 좀 하락 추세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세력들이 좀 흔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대응, 가격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제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까지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고 진행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하나만 딱 체크해드리자면 바로 요 기타 법인이에요.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라는 게 사실상 뭔가 그 기타 기업들에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수급인데 요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산이 크게 운용하는 기업들에서는 결국에는 요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음 다른 큼지막한 자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요게 요렇게까지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좀 급등 혹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 어 이렇게 매도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세력들이 원하는 매수 가격대는 지금 이 가격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세력들은 이 33,000원대 가격대에 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밑에 가격에서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밑에 가격대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수에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에서 기타 법인으로 역전되는 구간이 분명히 가격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가격대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요 밑에 받치는 이 구간에서 같이 세력들과 함께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하이드로 리튬 물론 지금 이 기업만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또 대립적인 상황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상승 하락은 테마적인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요 흐름에 쫓아가면서 뭐 샀다 팔았다 하실 필요는 없다. 테마적 흐름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호재도 같이 연결되면서 나올 겁니다. 세력들은 그 상승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에 따른 내용들만 집중해서 보면서 크게 수익만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세만금의 테슬라 공장을 진리 많이 하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바로 테슬라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아시아 기가 팩토리 공장 유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옆에 중국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일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권에서 좀 여러 군데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세만금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수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지어진 공장들 당연히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공급을 어디서 받겠어요. 아니면은 부품 소재들 어디서 받겠어요.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기업들 공장에서 받아오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싼 가격의 그런 부분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일자리든 뭐든 항상 이제 뒤따라 오는 이 수혜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 리튬도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겠죠. 하지만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제가 이 기업 상세 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하이드로 리튭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젠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자료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짜보시면 좋겠고 그에 따른 1차, 2차, 3차 추가 매수 가격대까지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쵸? 바로 매도 시점입니다. 목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바로 빠지시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몇 분 안 걸리고 그대로 빠지는 경우 전부 다 세력들이 걸어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띄우고 바로바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같이 잡고 있다면은 그쵸? 하다못해 어깨 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대응까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들고 왔다. 받으시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재번호 방금 열어드렸는데 4259-1633 번호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업 분석 자료랑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거 기업 상세 자료 통해서 꼭 수익 크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 번 보고 정확하게 한 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 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 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닷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해성 TPC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압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현대차도 특허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 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 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 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 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